추위가 풀리며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오랜만에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1도를 웃돌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무려 12도까지 오르며 3월 초순 만큼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고비사막과 네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날아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강원 영서지역으로만 눈이 날리겠고요. 부산을 비롯해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과 거제를 제외한 경남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체감 추위는 확연히 덜한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12도, 울산과 양산이 1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무려 15도까지 오르며 봄처럼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며 반짝 추해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